시드니에서 2시간 벗어난 거리. 올리와 나는 도심과는 완전히 단절된 마을 파인리즈에 도착했다. 마을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새소리, 벌소리, 속삭이는 듯한 바람소리가 들렸고 호수와 인접한 지형은 경탄을 자아냈다. 더운 날씨인데도 올리는 가장 좋아하는 초록색 후드티를 껴입고 있었다. 올리는 사춘기에 접어들며 반항을 시작하더니 결국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정악을 당했다.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나는 과거를 지우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올리를 데리고 파인리즈로 도망쳐왔다. 저 멀리 낡은 농가 한 채가 우아하게 서 있었다.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아름답지 않니? 구려. 올리의 퉁명스러운 반응에 마음이 상했다. 올리가 먼저 집으로 들어갔고 따라 들어가려는데 계단 위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이름도 주소도 없는 갈색 상자였다. 나한테 온 건가? 조심스레 상자 덮개를 들어 올렸다. 깃털과 발톱 그리고 뼈. 어머! 이게 뭐야? 죽은 새였다. 죽은 새가 왜 현관에? 깨름찍한 기분에 상자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격렬한 공포가 파도처럼 덮쳐왔다. 파인리즈로 이사 온 게 과연 잘한 일일까?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키트가 나타났다. 드디어 오셨군요. 키트는 파인리즈를 소개해준 사람이자 이 마을의 설립자였다. 키트를 보자 심장이 요동쳤다. 교율린 피부, 탄탄한 체격, 하얗고 깨끗한 미소까지 완벽한 남자였다. 키트와는 얼마 전 시드니의 요가원에서 만났다. 한참을 요가에 대해 얘기하다가 그가 전단지를 하나 내밀었다. 파인리즈는 키트가 몇 년 전 직접 설립한 곳으로 농장이었던 부지를 6년 동안 공사해서 친환경 생태마을로 만들었다고 했다. 얼마 후 파인리즈를 찾은 나는 마을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하고 말았다. 당장 키트에게 전화를 걸었고 드디어 오늘 입주하게 된 것이다. 키트는 우리에게 마을 이곳저곳을 소개해 주었다. 마을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들도 많았다. 저기도 개발 예정지인가요? 나는 좀 전에 본 흰색 농가를 가리키며 물었다. 키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저곳은 그냥 허물어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사연이 좀 있는 집이에요. 저기 살던 아들이 실종됐거든요.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돌면서 모두가 피하는 집이에요. 그때 저 멀리 농가에 검은 형체가 얼핏 비쳤다. 더 명확히 보려고 하는데 올리가 집에 가자고 조르는 통에 그러지 못했다. 나무 그림자겠지? 이사를 온 후 올리는 매일같이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 게임을 했다. 나를 화나게 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제발 휴대폰 좀 치워! 여긴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가게도 버스도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올리와 한바탕 또 싸우고 말았다. 나는 화를 삭히기 위해 혼자 산책을 나왔다. 키트가 알려준 숲길 산책로의 나무들을 구경하던 중이었다. 나무에 그려진 어떤 표시를 발견했다. 집 모양 안에 배열된 세 개의 기호. 다른 나무에도 똑같은 표시가 새겨져 있었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쩐지 오싹했다. 그때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기돌아서 보니 키트가 있었다. 금세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도감이 들었다. 산책로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있어요. 그렇군요. 같이 걸어도 될까요? 그럼요. 물론이죠. 산책을 마친 뒤 집에 도착해 우편함을 확인했다. 갈색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종이에는 숲에서 본 집 모양 표시가 그려져 있었다. 이게 왜 우리 집 우편함에 있지? 주위를 둘러보니 자전거를 타는 소년이 보였다. 이걸 우편함에서 발견했는데 혹시 이게 뭔지 알고 있니? 표시를 본 아이의 얼굴이 굳어버렸다. 뼈와 인형, 피예요. 마녀의 신호예요. 마녀는 먼저 뼈를 갖다 놔요. 그 다음엔 인형을 갖다 놔요. 누군가를 닮은 인형이요. 그 다음엔 피를 발라놔요. 그러면 마녀가 누구를 데려갈지 알게 돼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에 몸이 떨려왔다. 아이가 가기 전에 한마디 덧붙였다.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 위에서요. 아이는 저 위 흰색 농가를 가리켰다. 키트의 말이 떠올랐다. 그 집에는 사연이 좀 있어요. 얼마 후 마을 저녁 모임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마녀에 대해 슬쩍 물어봤다. 혹시 마녀에 관해 아는 거 있나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다. 뭔가 들었군요. 그렇죠? 마녀를 괴롭히지만 않으면 마녀도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여자들은 다 같이 웃음을 터뜨렸다. 농담이에요. 작은 마을 어디에나 있는 괴담이잖아요. 아이들끼리 서로 겁주려고 만든 얘기예요. 나도 같이 웃긴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저녁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발에 무언가 부딪혔다. 갈색 상자였다. 이전처럼 아무 표시도 없고 밀봉도 되어 있지 않았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숨죽여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밀랍으로 만든 인형이 있었다. 인형을 덮은 짙은 녹색 천 앞면에 주황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그건 올리가 즐겨 입는 후드 티셔츠였다. 별안간 소년의 말이 기억났다. 그 다음엔 인형을 갖다 놔요. 누군가를 닮은 인형이요. 아마존 에디터의 선택 최고의 미스터리 스릴러 섀도우 하우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